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선박람회. 이번 행사는 섬의 다양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주요 행사장으로는 돌산과 금오도 등 여수시의 다양한 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행사장인 돌산진무지구는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온 허업월판으로 배수로와 교통 등의 기반시설이 부실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재예젠버리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러 쪽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장소는 기반조성 및 시설 등을 구축해야 하며 이마저도 폐회 후 모두 철거해야 하는 재정 낭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여수시도 행사장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대체로 여수세계박람회장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여수광양항망공사가 관리를 맡으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개최한 경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 행사장을 옮길지 여부와 집모지구와 세계박람회장을 병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총감독이 선임되고 다음 달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현재 박람회 진행과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 행사장 변경 결정 시에는 다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전체 박람회 예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지난 잼버리 때 많이 해먹어서 또 해먹으려고 중앙정부 예산 지원해주지 말아라 이런 행사는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